지금부터 하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둡은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빅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트렌드가 있잖아요. 빅데이터가 얘기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고요. 이 하둡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빅데이터의 저장과 분석을 위한 분산 컴퓨팅 솔루션이 하둡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이것은 대단히 추상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이 하둡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하둡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이지만 하둡을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하둡이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적당히 이 개념을 추상화하겠지만 동시에 하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 뚱그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이 구체적인 사용방법 또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하둡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노란색 코끼리가 있죠. 이거 하둡의 공식 로고는 아니지만 이 하둡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둡을 만든 정확하게는 처음 만들기 시작한 더그 커팅이라는 사람의 이 아들이 노란색 코끼리를 그려놓고 그 코끼리에게 하둡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로고 또 그래서 만들어진 이름이 이 하둡입니다. 하둡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좀 추상적인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네 가지 중요한 키워드 빅데이터, 저장, 분석, 분산 컴퓨팅 이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것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빅데이터,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라는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 대의 컴퓨터는 저장하거나 연산하기 어려운 규모의 거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최근에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 컴퓨팅 파워가 늘어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지면서 이 거대 규모의 데이터를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모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이 빅데이터를 잘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야두기 대표적인데요. 바로 그런 기술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개념의 늪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분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분산이라는 것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일을 나눠서 처리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의 능력과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대 규모의 컴퓨터의 능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부품을 사용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 대의 컴퓨터만으로는 처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대의 컴퓨터를 병렬로 묶어서 또는 분산해서 이 각각의 일들을 나눠서 처리한 다음에 그것을 합쳐주는 일을 하는데 그런 경우, 그러한 것들을 분산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산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일을 나눠서 처리하는 협력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저장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요. 큰 규모의 데이터를 쉽게 생각해서 파일을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나와있는 하드디스크 중에 제가 알기로 가장 큰 하드디스크가 4TB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페타라고 하는 것은 테라 곱하기 1024를 하게 되면 1페타가 되는 겁니다. 1페타바이트만큼 아주 거대한 데이터라고 치자는 거죠. 그럼 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파일을 쪼개서 압축한 다음에 여러 대의 컴퓨터에 쪼개서 저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이 파일 전체가 아무 소용이 없는 쓰레기 데이터가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하드비인데요. 하드비는 여러분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면 그 데이터를 알아서 쪼개서 분산되어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 파일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파일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붙여서 그리고 그 파일을 쪼개서 저장을 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정확하게는 3대 정도의 컴퓨터에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많은 컴퓨터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게 되면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이 유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내용들은 다른 컴퓨터에 중복해서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그 파일을 아주 쉽고 빠르게 복원할 수가 있는 기능성을 제공하는 것이 이 하드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은 분석의 이슈가 있는데요. 이 하드비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아주 효과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드비는 파일을 쪼개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저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여러 대의 쪼개져 있는 데이터 또 그 데이터를 품고 있는 컴퓨터들에게 어떤 연산을 해라 라고 일괄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그 독립된 컴퓨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것을 분석된 결과를 하나로 모아서 만들어주게 되면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컴퓨터가 투입될수록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하드비라고 하는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주요 키워드 빅데이터, 분산, 저장, 분석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에 이 하드비 또는 빅데이터가 조명받고 있는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내는 게 어렵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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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만 하면 저쪽에 있는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 웹서비스라는 곳이 있는데 아마존 웹서비스의 인프라에 여러분이 요청한 컴퓨터 수십 대 또는 수천 대가 단 1분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그 컴퓨터들이 필요 없어지면 그 컴퓨터를 클릭 클릭으로 삭제하면 그 순간부터 비용이 과금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주 거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꼭 저장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이런 아마존 웹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을 한 시간 두 시간만 수십 대에서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컴퓨터로 연산을 하고 딱 끄면 그 순간부터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그 분석 작업을 위해서 항상 컴퓨터를 유지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 거죠. 컴퓨터 한 대의 가격이 비싼데 이런 빅데이터는 한 대의 컴퓨터로 보통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듭이라는 것을 알아볼 때는 꼭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슈와 함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슈도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는 하듭을 이용하는 구체적인 사례 또 하듭이 동작하는 방법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